. 몰라 몰라 어 뭐야 말파야 왜 모르지? 너 잘하냐? 닉네임 AV현아 뭘 잘하는건데? AV현아 오늘 시작한거에요? 시작한건 별생 없어 결승이 재밌지 롤챔 쓰는 아 이거 뭐야 이거 못하면 라인스왑해라 아 지금 나 털어주겠다는데? 아니면 1콥 내면 돼 하이머딩거 패기가 좋구만 시작하자마자 나 발라버리겠단말고 괴로울 줄 알았어 5원 감사 자 일단 Q를 찍겠습니다 근데 Q 쓰진 않을게요 또 터트려주고 멍청한 놈 이거 직감 안되겠다 이거 직감은 계속 깔겠다 이거 음 직감 안되겠다 일단 패시브 돌 때까지 냅둡시다 5 4 3 2 1 가자 아 지금 딜가는거 별론데 별로 안좋은건데 사실 한개 먹었는데 멍청한 자식 신났네요 집을 왜가 또 부셔 바로바로 부셔줘야되 이런거 좋아 내가 이기했는데 보니까 하이머딩거 이만 잔뜩 털지 할줄 아는건 딱히 없어 쟤 딩고 질거 같은데 보니까 지금 아프다 아프다 패시브 빠질 수 있다 사려주고 들어가자 아 아아 평타짤 아 원래 3레벨 3레벨 전까진 딜가면 안돼 원래 3레벨은 돼야 굴렁새가 엄청 세거든요 1레벨은 마나만 많이 들고 별로 딜은 안세 굴리면 안되는데 이거 웬만하면 이렇게 마나가 꽉 찼을때 한 번씩 굴려주고 저거 퍼시브만 깎고 나이스 아 자 플라스크 다 먹었네요 저 근데 딩고 피가 별로 없죠 지금 좋았어 저거 킬각이에요 좀있으면 이제 3레벨 찍는 순간 딩고는 마나포션만 두개 샀네요 저거는 죽었다 이제 딩고 입만 잦더니 저거 끝났다 이제 어이구 어이구 어그로 그러네요 포션 안샀네요 넌 뒤졌다 이제 뭐 라인을 스왑해라 뭐 알파 넌 뒤졌다 이러고 있는데 저거 뒤졌어 지금 오케이 3레벨 이때부터 딩고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굴렁새가 핵굴렁새에요 이제부터 딩고는 1레벨하면 안돼 이때 해야 돼 이때 아오케오케 마나도 그렇게 많이 안들고 딱 이때 해야 돼 아이씨이바 아이씨 아하핰 에트나에 스펠 뭐냐 탈진? 꽝 탈진이야 어이구 오우 호 케이 자 저 킬 가기죠, 이제? 점멸Q 땅 잡았다 으어어어어 으어어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어허허허허허허 crime 소와adder 주어와 오오오 이겨 finishes 진거는 진짜 아무리 따고따도 죽이기 힘든 챔프야 저게 좀 이상한 챔프야 저게 이제 다음은 이 문제지 이제 스펠이 없거든 내가 간신히 땄는데 좋아 좋아 빨리 밀고 갑시다 이거 아이고 괜찮아 말파니까 캐리 력 있어 에잇 가자 이게 조금 아쉬운데 밀고 가야죠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이정도면 충분해 자 6레벨직전이죠 이제 6레벨 되면 넌 die졌어 그냥 자 주문력에서 아니다 그냥 마나 재생 살까?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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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고민되는데 이거 이거 마나 재생탱 사면 이거는 내가 키를 못달거 같애 보니까 그니까 이렇게 갑시다 여기다가 이렇게..하..이건 많아 모잘라 가자! 그래 이거야 이거야 이거 가자 고민 많이 했다 내가 지금 이거는 성배 올리고 이거는 심연웨어로 올릴겁니다 예 이거 심연웨어로 올릴거 정확히 아셨네요 중무력템을 가야돼 그냥 만화재생만 가면 못다 내가 봤을때 중무력을 가야지 한방 딜로 꽝 박아서 죽여버리지 만화재생템만 가면은 딜이 안나도 못할거 어이거 뭐야 게임 시작한지 6분 됐는데 벌써 미쳐날디냐? 아이고 아이고 저 공배왔어요 이제 자 이제 피 뻔하죠 이제 말파는 그냥 딜교가 피를 좀 까놨다가 오케이! 오케이! 헤헤! 헥굴렁새 갑니다 헥굴렁새 가요 피 좀 까놨다가 킬각되면 들어가는거 뻔합니다 말파는 까비 탈진있는게 약간 조심해야되고 그렇 어..오케이 오 맞았네 뭐야 자 큐한번 더 맞으면 저 킬각이죠 그 다음 큐쿨을 죽죠 그렇지이이이 5..4..3..2..1 맞아라! 어? 전멸 뺌..오케이 전멸에 탈진 둘다 뺐어요 저거 어..오케이오케이 흐흐흫 아니요 까비안..아니에요 저는 궁을 뺐고 저는 스펠 다 뺐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뺐고 이거면 충분해 아니..아..스읍..괜찮나 이번판 이거? 이거 우리팀이 약간 선택이 안좋은거같은데 앙 다음때 바로 심혜농으로 가는게 낫겠다 이거 딜올리게 1500원 근처에도 안오죠 근처에도 안오죠 아 근데 궁으로 암살하는게 그때 한계가 있지 무조건 궁을..무조건 쟤한테 박아야 하잖아 아이 내 CS 다 쟤한테 박을순 없다고 이제 그런거지라고 큐를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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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를 이거 얘한테 써야되나? 포탑에다가? 너무 쎈데 키탑이 아 죽지도않어 또 죽였어 킬? 아니 무슨 6킬이야 야 뭐야 잠깐만 이렇게 많이 사면 어떡해 이건 좀 아니지않아? 자 궁코리지 얼마 안남았죠 저건 좀 많이 아닌데 오호 오호 그니까요 지겠는데? 뭐 탑에서 라인 잡맞는데 게임 지게 생겼어 뭐하는거야 2데스 4데스? 아이 싸이온이 이거 답이 없다 8분인데 4번 죽었어 자 궁 20초 이제 집에 가나봐요 이제 아니네? 안갔네? 왜 안가지? 궁 10초 남았는데 이제 바로 필강이죠? 8,7,6,5,4,3,2,1 잡았습니다 네에에에에에 그렇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라인 라인스왑 안하냐? 니 폴라털드만 어? 졸라 아프네 AP 흫흫흫흫흫흫 이 시정 나기 털드가 개쳐발리죠 좋았어 좋았어 CS도 고맙고 아이고 당연히 AP가 세지 근데 이 것 같았어 뭔가 딩거가 좀 힘들긴 한데 이런식으로 자꾸 빈틈을 자주 보여주면 당연히 있다는거지 자 Q 이제 O레벨 핵굴렁새에요 이제 딜 이게 약간 아쉽긴 한데 성배를 뽑자 그냥 성배에다가 요거 하나 그리고 신발 하나 이속이 약간 빨라야지 빨리 가서 굴려주죠 가자 나이스 나이스 템 잘나왔어 궁쿨 1분 데미지 200에 헤엑 270에다가 56이면은 326이네 예체력이 1000인데 데큐데미지가 320이야 마방이 30인데 넌 뒤졌다 너 이제 켠 두대만 맞으면 질질 싸겠다 아니 그만 죽어 그만 죽으면 죽어 아 아 너무 많이 죽어 아 좀 적당히 싸야지 이거 너무 많이 싸잖아 어허 호호 아니 장난치는건가 지금 지금 상대방이 5대8인데요 8킬을 징크스가 먹었어 아 근데 이게 나 차라리 그래 쟤만 죽이면 되잖아 아유 뭐 잘못 눌렀다 쟤만 죽이면 돼 쟤만 아 11분 전설이 뭐야 장난쳐 어 아 뭐야 왜이래 괜찮아 만화는 많으니까 꽝 두대반핀데 저거 딱 두대반피각인데 두대반피 아이씨기 저거 골라 도망가네 야 포탈도 잘 안부셔져요 이제 보면 아까 평타 두방이 부셔졌는데 잘 부셔지지도 않아 근처에도 안온다 예 아아 저새끼 여보 지금 또 죽였나? 또 죽었네 저거 고이트롤인가? 싸이온이? 베인 극혐이라 던진데 그냥 못하는거 같은데 던지는게 아니라 아 아 이거 아 이거 포탑 답이 없다 어차피 마나 지금 이걸로 충.. 뭐야 충당되니까 성배로 뿌십시다 저거 아우씨 즐교를 못하겠네 근데 CS는 제가 훨씬 많아요 지금 제 지금 50몇개야 나 80개고 아 저거 노답인데 약간 와 와 아 아 또 깔어 그만 깔어 미쳤나봐 와 아 이 두번 땄는데도 이렇게 힘든다니까 이상해 뭐야 저 또 또 누구 죽겠네 야 야 미친 딜겨 발린다 3 2 1 부셔버리고 아 부시면 뭐해 잔잔 다 부시면 또 만드는데 저거 아 CS로 그냥 좀 어떻게 좀 해보자 자 CS로 템 템 차이 한 다음에 어떻게든 해보자 한번 오케이 CS 다 먹었다 갑시다 성배가 1300원 아 1300원 아 비싸구나 이게 음 시몰도 안나오고 애매하네요 합시다 다시 그냥 헐 헐 깨졌네 내 라인전 라인전은 이겼는데 타워는 못 부시겠어 나 이 건드리지도 못했어 타워 이거 풀피야 얘 한방에 죽여버릴까 이걸로 궁으로 될라나 이게? 안되겠지 탈진이 있어서 뭐 아어우 진짜 개짜증난다 어어우어우어우어우어 어어허오 허허허헣 극혐 으허허 저거 어떻게 해야되 저거 어어 그 맘만대로 오케이 궁 2레벨 데미지가 300에다 400 플러스 100돼서 400 시력이 1100 잘하면 죽겠는데? 한방에 죽겠네 잘하믄 이거? 가볼까 한번 이거? 휴 한 대만 딱 한 대만 그럼 너 킬각이야 오케이! 저 킬각이야 저거 5,4,3,2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계산기입니다. 계산기 아 진작에 달려들걸? 존나 세네. 적 더블킬 예 어지어시 여김없이 이제 궁쿨마다 넌 죽인다. 이정도면 답 나왔어 자 우리팀의 징크스는 완전 아휴 무대가 나왔어 지금 15분 무대에다가 지금 돈 더 있을거야 방금 더블킬 먹어서 괜찮아 딜이 얼마나 세든가 아니야. 내가 죽여버리면 되니까 원컴으로 아아아아하하하 결국 깨졌네 자 집가서 어 성배랑 성배밖에 못사는구만 가자 자 쿨감이 지금 많이 돌았어요 그래도 쿨감 25%에 궁쿨이 이제 86초 올릴수록 더 짧아지죠 음흠 딩거 킬수가 별로 없어서 이제 얘는 몸값을 안줘 아지르를 죽이는게 나아 아지르가 궁쓰는동안 제가 궁쓰면 어떻게 해줘? 그냥 안 밀려나나? 이게 피의 면역으로 알고 있는데 말팟궁이 말팟궁이 큰 지팡이 나왔다 얘 돈 모았다 얘 허허 저거 거리를 아예 안주네 근처에도 안오는거 봐 이야 근처에도 안와 근처에도 궁쿨 돌았는데 지금 그냥 박아버릴까? 쿨도 짧은데 약간 박아버릴까 확그냥 워아아아아ㅏㅏ 아옹오옹 와우 으아아어아어 어어 아 흐음허허허허process 저거 어떻게 하면좋아 싸이온 싸이온 리신 privately 존댓다 X2 애ck 리신 물막 리신 λ이둔 start 그렇지 야 Against ...을 노렸다. 둘이 같이 뛸 때. 오케이! 둘이 뭉쳤을때 내가 노렸다. 기다렸다 화면배루가.. 나이스 나이스 4킬 영드. 좋아 자 딩건 저한테 거리를 안주죠. 아마 못 죽일 겁니다. 궁이 없는 없음요. 절대로. 큐만으로 잡는다는건 말이 안되는 소리고. 궁이 있어야 한게 무조건. 아오옿, 진짜. 허옿ㅇ, 저 어떤 땅챔프를 만들 생각 하냐. 라이언. 쟤 집가서 심현내 manually 사야 되는데..돈이 안되네 또 그냥 쿨감신발 가버려 그냥 아니 죽었..탈로 죽었다 oo! 어오! 어어어어어! 왔어요! 왔어! 안돼어어어열쿠 Sign 안돼 킬먹으면 안돼 안돼 킬 먹으면 어어 잘했어 알린 큰일 났뻔했어요 지금 알린 얘가 킬 먹을뻔했어 킬 몇번 먹구나 근데 또 정액 금지어 풀렸어 정액? 그런거 광고하지 마세요 무슨 금지어, 금지어 정액 풀렸다고 그거를 또 자랑스레 아 저도 쿨감신 가고 싶었는데요 가봤자 이게 안될거 같애 이거 또 달, 박아야지 그냥 이거 하모아 얘가 킬할까 먹었지 킬 먹었네 어깨 뭔가 초기화 아 저거 어떻게 갈 수가 없네 저 궁수 가면 내가 죽는 각이거든 궁수 들어가면 포탑이 너무 많아서 거리를 절대 안둔다 나이스 오케이 저거 킬각이다 이제 5,4 3 2 아 도망가네요 어 안와봐 아까부터 내가 큐마 한 대 맞추고 내가 들어갔거든 그러면은 전멸로 들어가야겠다 어?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네 그렇습니다 네에 흐흐흐흐흑흐흐흐흐흐흐흑 인멸곰 뭐야 이거 아 포탑 저거 어 와 너도 안좋아 좋아좋아 다음템 바로로 이거이거 싸이온이 킬 먹었어요? 학살중입니까? 아 저 어떻게 하길래 아아아아아아 뭐야 저기네? 내 옆에 있는 저기 오른쪽에 아 죽이러 오겠다 빨리 집가자 아 100원만 터벌어야 되는데 자기 반성이요? 뭔 반성 왜 나 잘하고 있어요 자 궁굴 또 얼마 남았다 얼마 안남았다 아 이거 한번 실수할수도 있지 지금까지 다 맞췄으면 되잖아 한번 실수할수도 있지 레벨 9? 나 13인데 9? 다행히 짐패스 레벨이 별로 없진 않아요 자 궁도 이제 얼마 안남았어 빨리 가가가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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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버려 안돼에에에에에에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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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그렇지 가라 굴렁새 500원 나이스 희망이 보인다 희망이 보여 희망이 보이는데 써렸냐? 아냐아냐 절대 안돼 절대 안돼 그렇지 그렇지 이거 말파이트 캐리강 나옵니다 당 나왔어요 지금 이걸 말파가 나왔어 이걸 말파가 야 용먹자 용용용용용용 오케이 지금 0데스야 나 저 심현농울도 나왔겠다 죄다 언콤이다 얘는 공속 이거 디버프가 안먹히네 싸이온 화났다고 괜찮아요 냅다요 체력 20 남았는데 강타 써주네 고맙다 어어 던지네요 고이티롤이었나봐 쟤 고이티롤이었나봐 자꾸 막 우리팀 못한다 그랬는데 베인 못한다 그랬는데 내가 봤을땐 싸이온이 던지는거 같아 그냥 계속 고이티롤이었나봐 계속 죽어줬나봐 계속 죽어줬나봐 자 주문력 226 궁데미지가 500가량 Q데미지가 400가량 땅찍는게 200 260 280정도? 어 280정도 어 개쎄다 오케이 진짜 쎄다 가자 이거 아 근데 타워 상황이 너무 안좋아 지금 22분인데 무슨 미드가 2차가 밀렸고 아 큰일났네 이거 탑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지구를 좋았어 네 그래요 잘가요 공부 열심히 하구요 화이팅 어이거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이온 죽여주고 오겠지 이런 애들 아니 왜 궁을 바로 안쓰는거야 왜 말파야 궁 말파를 궁을 왜 바로 안쓰고 한창있다 쓰는거야 빵 으응 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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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됐다 조 됐다 조 됐다 고마워요 아파이트 아 말파 영인공이 이게 쉬운건구나 잘 나오는구나 생각보다 아 아니 궁땅 눌렀는데 바로 안나가더라고 좀 걸어가다 쓰더라고 어허 어허 다음번에 잘하면돼 잘한번에 다음번에 이슬라나 모르겠다 게임 끝나고 있었네 지금 다음템 바로 대켓 가겠습니다 이거 어 바로 대켓 낫겠다 돈 모아서 아 쿨감템 가야되는데 그래야 궁이 바로바로 도는데 쿨감신발 신었어야 되는데 마스터이 템이요 히핳핳 ㅋㅋ 치오 가자 나이스어어어어 오케이 희망이 보인다 희망이 보인다 꼼꼼이 난다 일로와 일로와아아아 평.. 땅 찍고 아이 오케이 오케이 잡았으면 됐어 네 안녕하세요 오케오케 희망이 보인다 점점 용도 우리가 먹겠다 막타 오케오케 쿨감심발 하고싶다 자 CS먹읍시다 다 죽였네 우리팀이 저 못잡아요 사연 궁질로 나오는데 못잡아 저거 좋아좋아 자 이제 애들 다 살아나서 오겠죠 이제 슬슬 나이스 부터 밀었고 20초 암살각 간다 불로먹을 겸 쌓여 놓으면 된다 그냥 가자 아니야 킬달 그렇지 블루 나이스 블루 쿨감 35% 궁쿨이 74초 좋아 1원만 더하면 궁쿨 되게 짧아진다 1분대로 쫀다 들어왔까 이거 아 진짜 존역있네요 아 진짜 또 뭐해 딜바 우와 이거 궁쓰면 제 존역 못쑤고 죽는다 이거 자 Even Content 뭐야 넌 ㅋ ㅋ ㅋ 으아아악 으아아악 짜아아악 가자 ㅋ 데캠이 얼마 남지 않았어 100원 남았어 100원 어? 또 당했어? 아이 몰라 루덴이요 루덴.. 갈 자리가 없네요 제가 요즘 목소리에 꼬리 찼다고요? 감사합니더 감사합니더 오케이 하.. 데킴 나왔다 가자 이제 누구든지 옹콤이야 알리스다 빼고 아아 어어? 버니? 버니? 쿵 20초 지금 갈템이 조냐랑 공허가야되요 이제 그래서 그거 못가 루덴 못가 아아아아 아아 저거 저거 다음때 존약하고 쟤넛쩍 마방도 안돌리니까 사나이거? 아이씨 이창한 놈 6 5 4 3 2 욕붙이 있으면 옵니다 이제 올거에요 안오냐? 어? 싸이온 뭐야 어? 개잘하네 시모를 팔기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가 좀 그렇치않나? 이게 저쪽 저쪽 appliances 에AP가 좀 많아요 징보면은 하이머딩거에다가 아지이르를 알았으면 잘못하면 내가 죽어요 휴물 괜찮을 것 같아 그냥 들고있는게 마방이 꽤 높아서 이게 아까비 장신구 바꿔야겠다 이제 슬슬 벤 잘라 그래 베인 잘하는데 사이온이 번진거야 계속 잘가아아아아아아 C топ 쿵 3레벨 넌 이제 뒤졌다! 징크스 이제 킬먹고 하는게 없네 소리 나오죠 이제 슬슬 오케이 오케이 와이파이.. 아 뭐야 징크스 킬먹고 하는게 없네 아 좋아좋아좋아 이제 딩거욕 나오죠 이제 슬슬 크으으으으 좋아좋아 너무 좋아 죽.. 내가 죽기 전에 잡을거 같다고? 오케이 일단 고래 볼게요 일단 루덴.. 루덴이 좋으려나 근데 그게? 나쁘진 않을거같은데 에펜드 맞아올래? 어 쉴드 까고 저정도? 쉴드를 까고? 그럼 궁.. 근데 지금 쿨감 테마 더 가고싶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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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궁쿨이 이제 75초야 3렙궁이 얘 기대님 안녕하세요 아 쿨감 신발이 딱인데 음.. 갈게 없네 어 할게 없다 갈게 없어 갈게 없어 아 옛날 부터 왔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다한테 일단 존야 갑시다 존야 주문력에서 체크하나 감사합니다 계속 봐주세요 안돼 또 죽어 또 죽어 아이고 달려가 달려가 란둥이 켜주고 까비 사실상 저는 지금 무서운 야 메자이? 메자.. 존야 올리고 메자이 존야 올리고 메자이 존야 올리고 메자이가 있습니다 존야 올리고 존야 안가고 메자이 가면 잘 죽으니까 뇽 누구를 조져줄까 누구를 조질까 누구를 조질까 하하하하 서로 죽여달라고 지금요 애교부리고 있네 저부터 죽여주세요 저부터 죽여주세요 하고 둘다 죽여주니 뭐까지꺼 왜 자꾸 애교부려 으잉 좋아좋아 흐핫핰 후우우우우우 안녕 봉순 낮춰주고 날아날아 날아날아날아넣어라 증가된 징크스는 한타를 전혀 압류하지 못합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궁이 35초 맞서 보수를 착실히 밀어주고 있고 이건 이겼다 이거는 와 마르파이트 캐리 나왔네 그래 어떻게 어떻게 이 게임이 이기냐 불러 있네 지금 내 몸에 오케이 오케이 밀어 그냥 빠질거 어 시간 많네 시간 많아 시간 많아 그러신 않구나 미니언이 안오는구나 버퍼링이 심해요 아이고 야 뭐야 뭐야 야 징크스 쿵 징크스 쿵 징크스 쿵 징크스 쿵 징크스 어어 야 쟤 아 맞아 쟤도 쎄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었어 얘가 쟤 딜을 본적이 없거든 지금 딜 처음본건데 어 얘가 쎄다는 사실도 까먹고 있었네 오우 오우우 얘 뭐하나 안 도와줍니다 저도 죽어요 저러면 그냥 이거 가버리자 그냥 이거 그냥 가버리고 아 가는게 낫것 같아 보니까 가고 초냐 나올때까지 안죽으면 되지 안전하게 싸우면 되지 일단 이거는 합시다 풀템이 머지않았어 이제 벌써 빨빨빨빨빨빨 가디야아 자 블루있을때 빨리 궁 한번 써야돼 그래야 궁쿨이 줄어 누구를 조질까아 어어 아직 안들어갑니다 아직이에요 들어가면 안되요 이거 징크스가 뒤에있어요 중거랑 여기구나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메이자이는 알아서 싸입니다 알아서 싸여요 짱 찍고 슬로우먹이고 때려줍니다 계속 아이고 징겼어요 나 때린다 아이고 도망가 도망가 오케이 이정도면 만족해 메이자이 두개 쌓았어 오케이 쟤네 마방 올렸나 지금 마방 수은 하나있고 참고로 수은으로 에어본 안풀립니다 저거 아무의미 없어요 마방정도 수은 그렇게 큰의미가 없어 없고 마법 무효와 망토 하나있고 없고 없고 없어 가자 궁 20초 지금 뒤졌다 와 지전세다 자 자 궁 5초 남았어요 이제 또 그 다음에 암살 가능해 1분 30초 여기 와딩 되있을거 같은데 어 되있네 킹화가 되있네 generation 프 validate 그로e치 원 디를 잘 지키세요 여러분 원 디를 지켜야지 나도 지켜줘 나도 지켜줘 나도 지켜줘 들어 지켜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 Building 웬까다이라 시작 흐흫이 아이고 다시 원상복고 됐다 펄 원콤이 안나네 하아 golf로를 했나 징크스가 옹콤이 안나네 보니까 마방초가 하나 올렸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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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왜케 느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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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어가 안나오네 아... CS 먹을때마다 주문력이 오른다고요 제가? 아닐걸요? 그런게 어딨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이거! 팔목보호대 아 팔목보호대 이거 이거 어떻게 알아봤데 이걸 또 팔목보호대가 이게 CS 먹으면은 이게 15까지 올라요 아 30 30 아닌가? 아 1515 주문력이랑 방어력이 15까지 올라요 최대 탑은 탈론이 가는건가 아니 내가 하자 응 15싸임이지 안싸여요 그 뒤로 아 가지마 내가 꺼야 템이 모잘라 W쓰고 있으면 딜 더 들어간다고요 이거? 아 이거 방어력 올라가서 아니 10 더 들어간다 10 10이 근데 뭐 중요한 수치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팁 고마워요 사실 알고 있었는데 계속 못쓴거야 굴렁새는 애들이 거리를 안좋아요 굴렁새는 뭐 맞춰? 궁순단 맞춰야돼 포킹으로 뭐 맞춰 이거를 가자 아이고 칼났네 이거 어? 어어? 어어? 요음 왜 지금 켜? 어? 잘가세 년 또 안죽어 웡콤 또 안나 저거봐 허... 징크스 웡콤이 안나네 이러면 안되는데 이거 안좋은데 오케이 이거 안좋아 이거 안좋아 레우 좋지 않아 지금 이거 아이고 큰일났어 큰일났어 웡콤이 안나 어 공허가야돼 매자이 팔고 이거 매자이가 문제가 아닌거 같다 아 마방도 올리고있네 공허합시다 이거 매자이가 문제가 아니다 우선 존여 뽑을까? 우선 존여 뽑자 그래 우선 존여 뽑고 한번 보는거야 존여 뽑으면은 딜 세지니까 혹시 몰라 웡콤 날수도 있어 그럼 존여 쓰면 또 생존이 강해지니까 아니요 일단 존여 뽑겠습니다 존여 뽑으면은 매자이 잘살 수도 있어요 생존이 좋아져서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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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으면 안돼 뭐하는거야 오케이 백원만 더 먹읍시다 이거 먹으면 되겠네 좋아좋아 얘들아 저기요 죽으시면 안되는데 진짜로 안돼요 아니 우와아 매자이 4개 개꿀 매자이 4개 뭐야 쟤 뭐야 왜 죽어 죽었네 존여 좋아좋아좋아 아 저 죽겠는데 여진 리신은 제일 중요한 매자이 공급원이죠 매자이 11개 이제 원컵 나겠네요 이제 충분히 충분히 원컵 나겠네 꽝 까비 까비까비 와 W 딜도 어마어마하다 개수가 별로 없는데 야 쟤 쟤 가는거 막아봐 막아봐 괜찮아 나쁘지 않아 사실 괜찮아 지금 좋아 점화가 거리가 안닿아서 약간은 무서웠어 안들어갔어 점화가 있어야 확실하게 자를거 같애 궁 쓰고 한명 한명을 확실히 자를수 있을거 같애 자 용은 없어요 지금 용은 먹혔어 입ущittees 흠 근데 이것도 먹을래 포션이야 포션이 어디있어 zen 아직가서 피채고 오라고요 괜찮아요 한명 죽이면되지 그냥 아 오빌 우우우우구 쟤 원컵 맞나 아 이석을 훔치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딜 들어가니 들어가는데 그래도 어떡해? 여기구나! 조냐! 여기구나! 조냐 자리가 여기구나! 여기있네 제자리 찾았네 내자리네 외자에 16개 야 끝내 끝내! 끝내 끝내 너희들 야 너희들 너무 못해 아 잠깐만 쟤 쟤 쟤 딜 캐슬 어어어 아! 죽었다 얘! 야 저 못잼냐 이거? 못잼냐 이거 어떡해? 어 미쳤네 자 돈이 너무 많아요 지금 돈 쓸데가 없긴 한데 성배를 팔기에는 쿨감이 좀 그렇고 마저도 붙어 이거 그냥 팔지 말자 이거 아까 누가 시몰을 팔라 그랬는데 시몰을 팔면 안될거 같애 마저가 이십 까이잖아 이게 애들 좋은거 같애 이거 그냥 들고 있을래 성배를 팔고 모렐로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여기 마저가 좀 붙어있어요 마저가 신발을 팔아 신발이요? 아 너무 느려 안돼 안돼 궁각이 안나와 그냥 이게 풀템이야 메제 다싸면 아마 데미지 한 900 될거에요 어 뭐야 주문력 아 들으면 안된다 다있다 뒤에 다있다 3위일체를 왜 갑니까 3위일체를 왜 갑니까 안돼 안돼 평타 때린다며 어떻게 그 이속을 어떻게 해 안돼 감당이 안돼요 요 싸이오닉 이거 이니시만 잘 걸어주면 내가 그냥 거져먹으면 되는데 들어가서 아 그러고 보니까 메제 다싸면 이거 쿨감 15퍼 풀쿨감이다 이거 불로 없어지면 딱 풀감 딱 풀쿨이다 칼하몸성 막히기 에. 제기를 노노노따스넛노노 아지르랑 하이머딩거 이게 뭐야 아지르랑 하이머딩거 짐크스 3명 얘네 3명이 무조건 맞아야돼 들어가어어어 흐허허허 저냐 으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으아하하하하하 으아악! 굴렁새 먹어라아! 땀찍어주고!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사이온 슬로우가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 사이온 그 미니언 뱉는거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 그게 으아아아아아아아 세상에 흐하하하하하하하 데미지 1300이야 이게 궁 데미지만 1300 끝났네요 이거 아아아아아아 캐리 사이온이 캐리하는데 이거? 병주고 약준다 아아아아 개쩔어 개재밋다 징크스 진짜 와 그렇게 많이 먹고 게임을 지냐 별수있나 말파이튼데 넌 진다 넌 진다 넌 진다 넌 진다 아 이걸 이겼어 나는 사실 지을 줄 알았는데 에에에에에에에에에 흐으으으으으을 흐으, 뒤냠거 봅시다. 좋았어 여러분 추천하는 마신만.. 눌러주세요 추천하는 마신만 추천하는 마신만 추천하는 마신만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이건 S플러스다 교수님 저 이번 학기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왜? 계절학기 듣기 싫어요 제발요 교수님? 허허! 저는 S플러스야! 다음 학기 해보자고 치...뭐야 학생 흐흐흐흐흐흐흐흐 사생....아 교수님! ㅠㅠㅜㅜㅜㅜㅜㅜㅜㅜㅜㅑㅜㅜㅜㅜ 교수님 S플러스 후ㅜㅜㅜㅜㅜㅜㅑㅜㅜㅜ 이번학기 장학금은 내꺼야!